책화소인데 그림 실력이 출중하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예능 녹화장에 있는 이 스케치북과 매직만으로 제시를 그릴 수 있을까? 이건 가능하지. 내 얼굴 그리기가 제일 쉬워. 입술만 진짜 크게 그리고. 그런데 이건 얼굴만 되게 쉬워. 그러니까. 20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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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싸이오빠 10초 안에 그렸어. 느낌. 느낌 살아요? 네. 5, 4, 3, 1, 땡. 그림을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나야. 비슷하다. 아니, 나야, 이거. 나야. 잘했다. 나야. 인정. 진짜 잘한다. 와우. 음악은 뭐 오래 안 가면 왜 미소해? 음악은 뭐 오래 안 가면 왜 미소해?